다음 주에 만나요. 왜 해마다 수행하고 사고가 나고 산불이 일어나겠어. 니들이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. 조금만 기다려. 너도 산에 가서 죽여줄게. 니 할머니께서 보내줄 거야. 쓸모, 우리 할머니도 니가 그런 거야? 몰랐어? 어떻게 이러면. 죄 없는 사람. 다 산에 가서 산 거야. 다 산에 가서 산 거야. 다 산 거야. 다 산 거야. 다 산 거야. 다 산 거야. 왜 이렇게냐. 다 산 거야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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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죽여 죽이고 있는데... 시련 맞췄지... 여기서 죽여 죽여...